보이시죠? 또발갈면 참나무 상황이요 보이시죠? 큽니다만은 이런 벽에서 다 참나무 상황인데 그 벽에서 썩었어요 이런 벽이 딱 있거든요 정말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가겠습니다 참나무 상황 야생 참나무 상황 얼마나 세게 붙었는가 밑에 죽은 나무로 아무리 떨어도 안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나무 올라가서 가겠습니다 참나무시죠? 엄청 크죠? 올라갔다 하겠습니다 올라가서 도끼로 치겠습니다 그 밑에에요 네 포기였나 포기 이게 나무가 약간 휘트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옆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 나무 커서 돌아가면 떨어지니까 저거 버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버립니다 자 따랐습니다 개나무로 아니다 나무의 힘으로 아 좋죠? 갔다 가겠습니다 참나무 상황입니다 참나무 상황 설정 차라 divide 를 사용하 surpl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